아... 네 나왔고요 연주는 저희가 하지만 일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고 저희는 가난한 밴드라서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저희가 원활하게 잘 못할 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줬어요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DGBD에서 공연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신화학습하면서 DGBD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됐어요 사운드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너무 많은 게스트와 너무 많은 세션들 너무 고생하셨을 때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13분간 그만큼 보람을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우주로 우주로 우주 우주?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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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